한투주가의 박재영 차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코스닥은 반등에 성공했는데 상승 마감했어요. 그런데 코스피 코스닥이 아닌 시장에서 뭔가 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일단 이거는 수급의 영향이었던 것 같고요. 왜인지는 모릅니다. 왜인지는 모르는데 모르실 줄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누가 알겠습니까. 답답해요. 외국인들이 왜 거래소를 계속 팔고 있는 오늘도 외국인은 코스피 시장 1조를 팔았습니다. 맨날 7천억 8천억 이렇게 팔았는데 오늘 조금 더 팔았죠. 1조를 팔았고 반대로 코스닥 시장은 2,500억을 샀습니다. 외국인이. 물론 기관도 매수를 했죠. 오늘 기관은 코스피 코스닥 다 샀고 외국인은 코스피 1조를 파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좋았을 리가 없고 코스닥은 2,500억을 사니까 시총 상위 종목들이 바이오나 나쁠 리가 없죠. 그렇죠. 괜찮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코스피 지수는 42포인트 2.4% 하락을 했고 코스닥 지수는 2% 상승을 했습니다. 이게 외국인들이 끌어 당긴 영향이 있다는 게 상승 종목 수를 보면 알 수 있거든요. 대형주를 많이 사면 대형주 위주로 상승을 하니까 상승 종목 수는 좀 적을 수밖에 없거든요. 오늘 코스피는 상승 종목이 238종목 하락 종목이 635종목으로 상승 종목이 적은 게 당연해요. 내렸으니까. 그렇죠. 그런데 코스닥은 10포인트 올랐는데 상승 종목이 605종목 하락 종목이 685종목. 이 말은 오르는 종목이 그리 더 많지도 않았으나 지수가 올랐다는 건 시총 상위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 그렇죠. 뭘 이렇게 집중해서 끌어올렸거나 아니면 오르는 종목들이 많이 올랐다거나. 그렇죠. 이제 그렇게 됐는데 오늘은 시총 상위 종목들이 좀 많이 올랐다 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환율이 약간 위기 상황을 우리는 이제 저는 imf 세대거든요. imf 때 고등학교를 겪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라고 무슨 동학혁명 세대이겠습니까 imf 때 저는 이제 고등학교를 겪었고 우리 이 프로님께서는 취업 시즌에 그랬죠. 굉장히 힘든. 제 앞 순서까지 마치 마스크 줄 섰다가 내 앞에서 딱 끊기는 그 느낌처럼 내 앞에 까지는 취업 준비 고민 아무것도 안 하고 살다가 딱 저만 저부터. 굉장히 힘들어진 그런 세대 아니겠습니까 그랬던 세대였죠. 그래서 imf 외환위기라고 하면 치를 떱니다. 국가마다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굉장히 무서워 하는 게 대한민국 같은 경우에는. 트라우마가 있죠. 그렇죠. 외환위기라는 굉장히 큰 트라우마를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환율이 거의 2011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준까지 올라갔어요. 1240원을 돌파를 해서 1243원 50전 무려 하루 동안 17.5원이 상승을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약간 공포스러웠다. 환율이 상승하면서 외국인이 1조를 팔아 제꼈다라는 데에서 좀 공포를 느낀 하루였다. 그런데 지수는 생각보다는 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런 거에 비해서는 선방을 했었던 하루가 아니었나. 또 꾸준히 누가 열심히 샀기 때문이겠죠. 그렇죠. 반대로. 개인이 오늘 또 열심히. 개인과 기관이 또 열심히. 개인의 돈은 어디서 나오는 것인가. 저는 추측하기로는 코스닥을 산 외국인과 거래소에서 판 외국인 은 좀 다른 외국인이고 입장이 좀 다른 게 아닌가. 코스닥을 사들인 외국인 은 바닥을 짐작하거나 혹은 베팅을 해서 들어오는 이른바 스마트 머니 로 불러줘 하는 그 돈. 결국 궁극적으로 스마트였는지 아닌지는 나중에 가봐야 압니다만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파는 외국인들은 지금 돈 필요한 외국인들이 아닌가 싶어요. 잘 팔리고 그나마 팔릴 때마다 가격이 뚝뚝 떨어지면 얼마 못 파는데 계속 받아주는 사람이 있으니까 팔고 나도 별로 속상하지 않은 거예요. 많이 안 내렸으니까. 어 비싸게 잘 팔았네 라는 느낌 개운한 느낌을 주는 곳이 많지 않다 보니 거기에서 팔아서 그 돈 가지고 환전해서 나간 거 아닌가. 그럴 수도 있죠. 환율이 이렇게 움직였다 라는 점은. 오늘도 장 초반에 시장이 안 좋게 출발할 수밖에 없었죠. 미국이 정말 본 적 없는 하락을 했으니까. 그런데 장 초반에는 또 낙폭을 많이 줄였 다가 장 후반 가면서 삼성전자를 비롯한 IT 쪽에 매물이 나오면서 조금 밀렸고요. 유가가 어제 또 10% 하락을 했습니다. 유가가 어제 또 10% 하락을 하면서 엑소모빌 같은데 S&P가 신용등급을 낮추다 보니까요. 또 지금 신용 쪽에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냐라고 해서 오늘 은행주들이 아주 난리가 났었거든요. 하나금융 투자가 오늘 하나은행이. 하나금융 투자가 오늘 장중에 막 10%까지 하락을 하고 보험주들. 금리가 제로가 되니까. 금리 낮아지니까 은행 보험은 다 나쁘죠. 그렇죠. 나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고 오늘 한국은행도 50bp 금리를 낮추긴 했는데 이거 가지고는 좀 역부족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하락을 막지는 못했고요. 그런데 이제 장 후반으로 가면서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도 좀 생긴 것 같아요. 지금 시장이 바라고 있는 건 두 가지 거든요. 강력한 재정정책과 직접적인 이제 위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대한 지원. 그래서 금리를 100bp 낮췄고 시장이 어제 12% 하락을 했으니까 이제 직접적으로 미국이 돈을 푸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미국이 7500억 달러 규모의 추경안을 제한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시장은 좀 안정을 찾았거든요. 안정을 찾았다라고. 미국 정부가. 그렇죠. 미국 정부가. 이게 미국의 gdp의 4%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어마어마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통과가 된다라고 한다면 시장 안정에 좀 도움을 줄 수 있다. 어차피 이제 통화정책은 금리를 낮추는 건 직접적으로 돈을 주는 건 아니거든요. 네. 돈을 전체적으로 많이 풀어서 그 돈이 흘러흘러서 안 좋은 데까지 들어가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지금은 혈관이 막혀있는 상황에서 그게 지금 뭐 아무리 돈을 풀어도 금리를 낮춰도 좀 이제 위기 기업에게는 돈이 안 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추경 7500억 달러 하겠다라고 했고 7500억이 미국 gdp의 4%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합니다. 4% 우리로 치면 우리 gdp의 4%면 대략 한 60조 원 정도 되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잘 하시죠. 그래도 제가 경제전문 기사입니다. 이렇게 계산이 딱딱 드시는 분들은. 60조 원이면 우리 이번에 하겠다는 추경이 한 대여섯 배 되네요. 네. 그래서 돈을 좀 많이 쓰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제 또 연준이 쓸 수 있는 카드는 직접적인 지원 야 너희 모기치 사지 말고 제가 계속 그랬 잖아요. 이거 왜 쓸데없이 국채 지금 문제가 된 건 에너지 기업 하이힐드 . 그러니까 문제가 된 이제 신용도가 안 좋은 기업인데 이거 국채 에서 뭐 하겠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2008년에 그런 전례가 있었다라고 하네요. 저는 이제 지식이 좀 짧아서 그때 모른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애널리스트이 참 열심히 바쁘게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찾아냈어요. 2008년도에 연방준비법 13조 3항에 이제 지원을 할 수 있다라고 나와 있더라고요. 연준이 신용시장으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이례적이며 위급한 상황에서 가능하다라고 나와 있어서 2008년도에 cpff라는 프로그램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커머셜 페이퍼 펀드 패실리티라고 해서 이제 뭐 회사체를 지원하는 그래서 a등급의 신용등급 단기 단기 등급이 a등급인 뭐 그런 기업을 90일 동안 채권을 살 수 있는 90일짜리 채권을 살 수 있는 프로그램인데 2008년에는 지휘라든지 지휘 캐터필러 이런 이제 비금융 기업에 대한 대출을 실시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 최악의 국면으로 가면 연준이 지금 카드를 다 썼다라고 하는데 금리도 이제 제로금리고 qe도 지금 7천억 달러 한다라고 했고 더 쓸 게 없지 않느냐라는 시장의 반응이 있는데 cpff라는 대책이 남아있다라는 것들도 시장에 좀 일부 안정을 주는 요인으로 작용 을 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맞먹으면 부도릴레이는 막을 수 있다는 거네요. 돈을 일단 넣어서 법적으로도 방식으로도 연준이 거기에 돈 넣을 방법은 있다. 일본중앙은행은 이미 하고 있고 cp나 etf가 다 사니까 그렇죠. 리츠 이런 것도 사고 있고 채권이 없어서 직접 주지 않으면 중앙은행이 특정한 비히클에다 펀딩을 하고 그 비히클이 여기저기에 돈 빌려주는 방식으로도 우리나라도 이것저것 몇 번 했었어요 비슷한 걸. 가능은 할 텐데 간접적으로나마 도와줄 수 있는 건 언제 시도하고 어떻게 하느냐가 문제인데 왜냐하면 이때는 리먼 사태가 터지고 나서 완전히 이제 채권이 발행이 안 되는 그런 유동성 위기 사태의 이 프로그램이 가동된 거였거든요 . 그런데 이번 연준은 좀 더 빨리 움직일 수 있을지 여기에 대한 이제 기대를 거는 거죠. 정말 최악의 국면에서 할 거냐 아니면 그 전에 가서 학습효과가 있으니까 그 전에 막을 거냐에 대한 문제인데 그건 연준이 판단을 좀 해주겠죠. 요즘 이슈가 이거다 이거죠 그러니까 직접 돈을 좀 찔러야 시장이 안정되고 안심할 것 같은데 과연 그렇게까지 할 거요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이고 그렇죠. 과거에도 한 적이 있었고 이론적으로 못할 바는 없다. 네. 지금 시장은 공포랑 싸우고 있는 것 같거든요. 펀더멘탈도 아니고 지금 한국의 per이 0.66배를 넘어섰어요. 밑으로 내려갔거든요. 밸류에이션 상으로는 엄청 싼 거고. 맞아요. 언제 하느냐의 문제겠죠. 언제 하느냐의 문제겠죠. 이 공포감을 어떻게 해소시켜 줄 수 있느냐. 이 문제거든요. 그건 또 뒤집어 말하면 해소해야 할 만큼 매우 공포스러워야 그 카드가 나올 거예요. 그렇죠. 거기까지는 가면. 사람들이 제일 좋기로는 딱 내 계좌 손실나기 전까지 공포스러울 때 그걸 좀 해주면 좋겠다인데. 모두가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게 이제 다 입장마다 다르고 상황마다 다르니까 쉽지는 않겠죠. 매번 이런 거 있을 때마다 연준이 돈 찍어서 도와주면 도대체 자본주의의 질서라는 건 뭡니까? 그렇죠. 라는 질문도 있을 수 있고. 우리 다 안정되고 행복한 경제생활 금융생활 하려고 연준도 있는 거고 중앙은행도 있는 건데 이런 때 안 쓰려면 왜 존재합니까? 라는 반론도 있을 수 있으니. 너무 많이 찍어내면 하이퍼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도 걱정을 해야죠. 물론 이제 기축통화긴 하지만. 그런데 그건 잘 모르겠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학자들이 또 의견이 맞아요. 이론적으로는 당연히 그런데. 네. 그것도 마찬가지. 비 오는 날 추워서 산에서 좀 불들댓기로서니 산불 나겠니? 그런 이야기도 있을 수 있죠. 그런 논의가 있다. 중요한 논의네요. 이 부분은. 유가가 또 떨어졌나 봐요? 일단 유가가 어제 10% 하락을 했는데요. 미국이 또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전략 비축률을 트럼프 대통령이 매입해라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전략 비축률 7천만 배를 산다고 해서 시장을 바로잡을 수 있는 지금 상황은 아닌 것 같고 미국 의회에서 빈살만 왕세자에게 편지를 보냈다고 해요. 내용을 살짝 보니까 약간 읍소하는 야 우리가 그냥 친구 아니잖아. 예전부터 오랫동안 친구였잖아. 빈살만한테 편지를. 그렇죠. 그렇죠. 사우디 쪽으로.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 좀 도와줘. 이런 류의 편지를 좀 보냈다고 합니다. 이게 뭐 사실 전략 비축률가 14일. 첫 번째 조치였고 두 번째가 사우디 왕세자에게 서한을 발송한 건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우디도 한 번 칼을 빼들었거든요. 그렇죠. 900만 배럴에서 지금 거의 한 자기 혼자 400만 배럴을 늘리고 가격까지 낮추고 러시아 쪽 기름 사는 애들한테 기름 싸게 판다라고 하면서 싸움을 걸었는데 러시아를 달래기는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러시아가 이렇게 반발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미국이 러시아의 에너지 산업의 제재 이걸 지금 가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해제 안 해줘서 러시아가 화가 났다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고 사우디 같은 경우에는 미국은 계속 증산을 하고 있었거든요. 쉐일 오일을. 그거야 감산하라고 요구할 수 없죠. 다 자영업자들이 캐는데. 그렇죠. 그렇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자기의 표받이기 때문에. 그래서 계속 증산했는데 사우디는 계속 감산했거든요. 그런 입장에서 너희가 한 번 더 참아? 이게 좀 어려운 상황이다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면 쉐일 오일 업체를 좀 막아주든가. 그렇죠. 같이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 왜냐하면 지금 트럼프 대통령도 대선을 앞두고 있지만 빈살만 왕세자도 왕위 계승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금 주변 대상자들 숙청한다 그런 뉴스들도. 아직 왕이 아니에요? 아직 아니에요. 왕세자. 거의 왕처럼. 그렇죠. 왜냐하면 아버지가 나이가 연세가 엄청 많으시대요.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정치적인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여기에 가장 큰 희생량이 에너지 기업. 미국의 쉐일 기업들. 그래서 유가가 좀 반등을 해줘야 이 문제가 해결될 텐데 정치적으로 지금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거기서 지금 미 상원이 편지를 썼는데 사우디가 들어줄까? 사우디 입장에서는 너무 이기적인 편지다. 그렇죠. 등만 보고 해주는 건 없고. 요구사항만 많고. 요구사항만 많고. 예전에 우리 좋은 친구였잖아. 이 정도로 해서 돈이 걸려있는데. 이 편지가 어떻게 공개가 됐을까요? 그것도 참. 공식적으로 쓴. 공식적으로 보낸 거라는 거죠? 네네네. 알겠습니다. 유가 안정은 그래서 당분간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중론이다. 그 말이네요. 뭐 그럴 것 같습니다. 유가가 안정이라는 게 계속 아래로 내려가는 우리 입장에서는 워낙 사다스다 보니까 그걸 안정이라고 표현합니다만 유가가 자꾸 내려오면 이거 주가에도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유가 하락 때문에 지금 생긴 게 신용위기로 번지고 있는 거거든요. 에너지 기업이 파산하면 그 다음은 뭐가 될 것이냐. 그게 이제 금융 시스템에 마비도 올 수도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뉴스 있었어요? 일단 환율이 많이 올라간 거? 그게 좀. 환율은 참 신경 쓰이네요. 이게. 그동안에는 저희가 모셨던 몇 명의 전문가들도 이번 사태 괜찮을까요? 아니면 이거 심각할까요? 라고 물으면 아무도 모르나 환율만 잘 보고 계세요. 환율이 제자리에서 잘 그 정도에서 머무르고 있으면 별일 없는 거고요. 큰 일은 없을 거고. 그 환율 튀기 시작하면 큰 겁니다. 그런데 튀었네요. 오늘. 외국인 매도와 함께 이렇게. 외국인이 지금 올해 10조를 넘게 11조 팔았거든요. 올해만 들어서. 11조 파는 상태에서 환율이 이렇게 또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아마도 어딘가에서 한국 주식 팔아서 일단은 달러 캐시를 갖고 있고 싶겠죠.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신용 경색이 오면 달러 갖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지금 현재 CRS 금리가 마이너스거든요. CRS 금리는 원화의 가치. 그러니까 CRS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우리가 원화를 빌려주고도 이자를 내는 상황. 외국계 은행이 이제 외자를 갖고 와서 우리 돈으로 바꿔서 투자를 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이걸 교환하는 데 드는 금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CRS 금리가 마이너스라는 것은 원화를 빌리면서 이자를 받는 상황이네요. 그러니까 달러가 그만큼 가치가 높고 원화가 가치가 낮다라는 뜻이거든요. 여전히 마이너스라는 것은 조금 환율이 당분간은 약세로 갈 가능성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표가 되는 건데. 외화 자금 시장에서도 달러 쇼티지다.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 일단 지금 연준이 돈을 엄청 풀었어요. 달러를 엄청 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황이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좀 불안 요인이다. 왜냐하면 이렇게 풀었는데 여기까지는 안 오고 있네. 아니면 원화는 그렇게 가치가 없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고. 앞서 말씀드렸지만 IMF를 겪은 우리 입장에서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 놀랄 수 있는. 또 많이 좋아졌으니까 천이백 몇십 원에서 버티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이런 위기였으면 예전 같았으면 천사백 원을 이렇게 딱 튀었을 수도 있겠죠. 알겠습니다. 또 알아둘만한 소식, 뉴스? 오늘 사실 업종으로 보면 은행업이 굉장히 많이 빠졌고. 은행은 어떡합니까? 이런 일 없으면 인터넷 은행 때문에 떨어지고. 이런 일 있으면 이것 때문에 떨어지고. 굉장히 가슴 아픈 일인데. 이거 외에도 오늘 자동차 업종이 굉장히 큰 타격을 받았거든요. 주가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 어제 그런 설문조사가 있었는데. 우리는 중국 시장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거든요. 지금 중국이 2월 달에 자동차 판매가 82% 극감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래서 이걸 타격을 좀 많이 받는데. 와이어링 하니스 때문에 공장이 잠시 멈췄었잖아요. 중국에서 공급을 못 받아서. 그런데 이제 유럽이 그쪽이 확산이 되면서. 또 동유럽에 또 공장이 많거든요. 현대차 기회차가. 또 여기에 또 제조업의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뉴스도 있었고. 중국산 부품들. 시간이 지나면 점점 재고로 쓰다가 다 떨어지는 것들이 많아지겠죠. 네. 그리고 유럽 공장이 또 멈출 가능성도 있고. 이제 어제 중국의 매일경제신문. 우리 매일경제 말고. 중국의 매일경제신문에서 설문을 했는데. 중국은 아직 자동차에 구매 제한이 있습니다. 지역별로. 번호판도 잘 안 내주고. 그런데 소비 문제가 이렇게 커지다 보니까. 만약에 이거 규제 풀어주면 차량 구입하겠냐라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답변한 사람의 60%가 차를 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좋은 소식인데. 왜 우리는 주가가 빠졌을까. 거기에 중국 자동차 시장의 선호도를 보니까요. 한국이 완전 꼴찌였습니다. 답변도를 보니까 일본계 차량을 선호한다가 25%가 넘었고요. 그다음에 중국계. 당연하겠죠. 로컬업체. 그리고 독일계. 독일계 럭셔리. 미국계. 일본계 럭셔리. 미국계 럭셔리. 프랑스계. 그다음에 한국계 설문조사에서 0.55%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진짜 문제는 소비 그게 아니라. 그러니까 소비가 죽은 게 아니라. 중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잃은 것이 아니냐. 전반적으로 이미지나 브랜드가 추락했다. 그렇죠. 사드 이후에. 지금도 우리도 그렇잖아요. 지금 작년 7월 이후부터 일본 맥주 안 먹는 게 쭉 이어지듯이. 중국 시장에서도 현대차가 그런 지위를 위치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냐. 이건 정말 큰 거거든요. 코로나 문제로 인해서 일시적인 소비가 둔화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지는데. 불매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경쟁력을 잃었다라는 것이 큰. 그런 단편이 또 이 와중에 관찰됐다. 8년 만에 신저가로서요. 현대차가. 현대차가.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요즘 주가들 보면 정말 어처구니 없는 가격이라고 표현할 만큼. 그런 가격대가 많은데. 이거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지금 밸류인션상으로는 거의 바닥이거든요. 그러면 심리가 개선되는 신호를 찾아야 돼요. 심리가 개선되는 신호. 예를 들어서 그거에 대한 이탈리아의 확진자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다는 소식이. 어떻게 보면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신용경색. 아까 얘기했듯이 CPFF 이렇게 해서 내가 대신 다 막아줄게. 이런 것들이 나와서 심리가 안정되면 또 급반등이 나올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되고 있다라는 점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그러겠어요. 여기는 근데 이번에는 신용 시스템도 정비하고 방어를 해야 되고. 또 개인들의 소비 심리도 살아나야 되고. 여러 가지가. 두 개를 다 고쳐야 되는. 예전에 서프라임 때는 신용 시스템만 잘 고치면 또 다시 돌아가는 상황이었는데. 문제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한투증권 이영업부의 박지영 차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냥 살다 보면 지나갈 수 있지만 그냥 한 번쯤은 들어봐도 괜찮아 매일 함께하는 3%가 있잖아 오늘도 경제에 신들에게 물어봐 고맙습니다. Journey to the